오늘 김 리헌 배우의 막공 1일 MC를 맡은 박좌헌입니다 다들 사랑하고 계셔 왔는데 오늘 가장 고생했고 가장 긴장하고 있을 우리 말 잘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김 리헌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리헌 씨 나와주세요 말 잘하는 김 리헌 씨입니다 네 김 리헌 씨 막공까지 오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오늘 우리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도반이라는 아이를 연기한 김 리헌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감 말하는.. 네 소감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소상성감처럼 말씀하시고 아니 아니요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길었잖아요 소연도 있었고 바로 앵콜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닮아주신 분들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옆에 있으니까 뭔가 좀 위로가 되네요 아 그래요? 뒤에 있어야지 이거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초연 지나고 7년 만에 앵코를 하게 됐는데 윤화스 축제에 다시 한 번 놀러와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음밤이 참 신기해요 뭔가 저한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힘이 위로죠? 많은 힘이 됐던 고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승우 형이나 좌원이나 정원이 형이나 상윤 형이나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융고등락을 했는데 이제 막상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고 우리 그리고 우리 항상 저희 좋은 고민을 위해서 네 항상 더 좋은 고민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스탭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극을 써주고 연출해 주신 우리 성중환 연출인이랑 그리고 조연출님 그리고 그냥 모든 의상을 만들어 주신 분 그리고 이 무대를 만들어 주신 분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항상 갇힌 시간 갇힌 자리에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고 가까이서 오시는 분도 있던데 이렇게 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 무대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옥 먼저 떠나지만 아니 승우 형이 먼저 떠났지만 저는 미리 열차에 내리지만 저희 열차는 멈추지 않고 7년 뒤 14년 뒤 21년 뒤 계속 계속 저희만을 위한 축제를 만들 거예요 내가 먹는 건 아니죠? 만들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는 제가 어떻게 해요? 함께해요 만약 7년 뒤 다시 은하숙지가 연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로 이어 별자리를 간직하고 그거를 이 형의 수업이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조반니에게 사랑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이 말을 정말 잘했을 때 조금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아 질문이 됐어?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우현 씨 공연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힘들었을 때요? 혹시 나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힘들었을 때는 네 분명히 있었죠 저는 사람이고 항상 이게 어 나 눈물 날 것 같은데요 아 왜이래? 아 그거! 저도 있었는데 어 저는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음 사실은 은하철도의 밤 때문에 극복했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은하철도의 밤 때문에 극복했습니다 은하철도의 밤 하면서 가장 행복하셨던 순간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냐면 아 물론 매회에 매회에 행복했지만 유독 정말 행복했던 순간에 저는 은하철도의 밤 첫 꿈을 정말 잊지 못하고 제 인생은 영장면 중 데스3라고 아 저하고 아주 초년때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 항상 초염이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공연이잖아요? 모두들? 춤추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모르시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그게 모두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커팅콜을 하는데 갑자기 다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미쳤다 첫 꿈을 누구랑 하셨었죠? 그때? 상윤이 형님 아 상윤이 형님이라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넘버나 내가 이거만큼은 진짜 나의 10주년 콘서트에 꼭 부르고 싶다 아 이 노래 진짜 10주년 콘서트 네 어 아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아 항상 음방만큼 저도 그렇겠지만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매번 거의 달라져요 내가 이 노래가 좋았다가 이 노래가 좋았다고 이 노래가 좋았다고 사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펜타고루스 할 때 그 조반니의 가사 중에 기억나 주먹나무니 생각나는데 내가 그걸 힘들게 살았던 애가 그 기억나라는 세 글자를 뱉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게 살았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TMI로는 그 주먹나무니 꽃말이 그거예요 비애 슬픔 그리고 편백나무의 꽃말은 단 하나의 사랑 그리고 소원 아 말일 거예요 제가 찾아본 마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놓쳐지면서 참 그 기억나라는 세 글자가 참 기억나라는 세 글자가 참 기억나라는 세 글자가 맞습니다 작품 하다보면 진짜로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노래가 정말 좋았었다가 또 어느 날은 다른 노래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때 믿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헌 배우랑 공연을 할 때도 항상 정말 즐겁고 새로운 걸 많이 찾으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리헌 배우님의 그런 모습을 그리워해주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정말 마지막으로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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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 인사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